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백신 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된다고 하는데 독성이 더 강한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백신을 맞기 전에 해야 할 1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연변이가 어디서 생기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영국, 남아프리카공학 그리고 브라질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브라질 돌연변이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문제인가? RNA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RNA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복제를 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교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했는데 얼투당투하지 않는 그 단백질을 만들면 아예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실수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결합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되면 존재하고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되는데 우연의 일치로 잘 결합되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것이 지금 변종 바이러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돌연변이가 생긴다고요? 당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돌기 단백질에 있는 당 단백질인데요. 세포는 이렇게 수형체가 있고 바이러스는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돌기가 수형체에 딱 결합이 돼야지 자물쇠가 열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자물쇠가 열리면 세포막이 열리면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유전물질이 복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가 세포 속을 침입해서 복제되면서 점점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변종 때문에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심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독성은 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아프게 하지는 않는데 더 침입을 잘하니까 복제되는 가능성이 더 높고 복제가 더 잘 되니까 전파력이 더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변종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효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Pfizer 백신과 Moderna 백신인데 약간 백신이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Pfizer나 Moderna 백신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으시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인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인구가 929만 명인데 그 중에 40%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다 접종을 받은 사람, 2회 접종을 다 받은 사람들이 총 인구의 5분의 1, 20%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큼 전체 인구가 많이 접종을 받은 나라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인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감염이 잘 돼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면역력이 빨리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니까 바이러스의 농도를 혈액검사를 해서 보니까 40에서 59살 사이에 있는 사람에 비해 60%가 그 바이러스의 농도가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러스가 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0대 이상의 국민들이 서로 전파하는 전파력이 현저하게 감소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왈가불가 하는 논란을 지금 더 이상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오면 또 차례가 돌아오면 백신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백신 접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신을 이제 맞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 클리닉에서도 처음에는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수십 명씩 환자를 보는데 이제는 점점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많아지고 또 두 번째 맞으신 분들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냥 고려만 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관망만 하던 환자들이 또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이제는 훨씬 더 많이 아 내 차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맞고 이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대충 정리해 보니까 12개의 정도를 아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 이 백신을 첫 번째 맞을 때는 괜찮은데 두 번째 맞을 때는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소염제나 진통제를 먹는 것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좀 탈라놀도 잔뜩 먹고 또 에드빌도 먹고 해가지고 안 아프게 만들어서 주사를 맞으면은 후유증 없이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아픈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면역력이 가동됐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소염제나 진통제를 미리 세게 먹으면 100% 감소하지는 않지만 그 면역 반응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스케줄을 좀 더 쉽게 만드시고 약을 드시지 않고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항체는 언제 생기는가? 평균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항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항체는 B림프구가 만들고 그 다음에 B림프구 말고도 T림프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T림프구가 활동을 하면 훈련을 받으면 예방접종을 받은 효과를 여전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만 가지고 내가 면역력을 강화시켰는가 내 면역체를 훈련시켰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체가 나온 분은 확실히 항체도 생겼고 그리고 10중팔구 거의 100%가 T림파구도 훈련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결과를 받으신 분들 항체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맞은 다음에 한 2주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 좀 쑤시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거뜬하다 하시면 충분한 면역력이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질문 임신, 모유수유 중인데 접종은 안전한가? 짧은 답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한 임신이든 모유수유를 하든 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내가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뇌졸중 증상도 있었고 한 번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이걸 맞으면 좀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혈전을 일으켜서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지 않는 한 꼭 맞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접종 시 알레르기를 위해서 준비할 약이 있는가요? 준비할 약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알레르기 증상이 흔히 있었던 분들은 미국에서는 에피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이제 주사인데요. 의사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알레르기 현상이 과거에 다른 백신을 맞았거나 계란이나 이런 것에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피펜을 가지고 가시면 그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일체를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주사 맞는 장소에서 옮기는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피펜을 탁 놓으면은 옷 입은 채로 딱 주사를 놓으면 1분 그 안으로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펜 정말 걱정되시는 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백신 후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감염이 됐나요?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백신 후 감염이 된 것은 백신이 효과가 없던 것이 아니라 백신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그 백신을 맞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면 그 백신의 효과도 있고 바이러스를 싸우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를 싸우는데 더 힘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면역력이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호흡 곤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응급실을 찾으셔야 되겠죠. 여덟 번째 질문 백신 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백신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면 그 백신 때문에 양성 반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받기 전에 백신을 맞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이 그 이후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거죠. 그래서 백신과 상관없이 어차피 양성 반응이 나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 때문에 면역 반응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 곤란이 오면 이모니지스룸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 백신은 인체의 유전인자를 변형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DNA 백신도 있고 RNA 백신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유전인자를 바이러스화 시키는 그러한 변형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RNA 백신, RNA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인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이러스의 돌기당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면역체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세포 핵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전인자가 변형이 돼서 우리가 바이러스화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질문을 또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질문 백신은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가? 제가 임신 중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백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있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에피펜과 같은 약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독감주사를 맞았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한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독감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한 2주 정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에 대한 충분한 몸의 면역력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독감 백신도 맞은 지 2주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았고 1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내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는 있습니다.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아도 약한 사람은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게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인구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나라의 인구의 60% 이상이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보이기 전까지는 여전히 건강 수칙 마스크 끼시고 손 깨끗이 닦으시고 그리고 안전한 거리 두기 이것을 두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